이런 질문이 왔어요. 공부 계획을 세웠는데요. 스터디 코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문제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계획을 지키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즉, 하나의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계획도 지켜야 돼서 결국 계획을 다 끝내지 못하거나 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을 못하거나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는 거죠. 요약드리면 뭐다? 한 문제를 오래 고민하라. 스터디 코드가 강조했었죠. 근데 이걸 하자니 계획이 밀려. 계획을 지켰더니 한 문제를 오래 고민 못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요것도 제가 즉답을 드려볼게요. 요건 약간 스킬적 즉답인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15분 컷이라는 스킬이랑 스페어데이라는 그런 스킬 요 두 가지 스킬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제. 먼저 코드는 확실히 깔아야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 게 스터디 코드에서 언제나 강조했지만 한 문제를 굉장히 오래오래 고민하는 거 틀렸더라도 왜 틀렸는지를 오래 고민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공부했어선 중요합니다. 반대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보고 바로 그냥 답 확인하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왜 틀렸는지도 고민 안 하고 내가 몰랐을 게 틀렸겠지. 아 이렇게 푸면 되는구나. 이렇게 암기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대 수등 내신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중위권? 아무리 뭐 운이 좋아야 중상위권이지 그 이상의 벽은 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래 고민한다는 건 절대 코드고 이건 절대 지켜야 됩니다. 다만 이게 현실과 부딪힐 때 이걸 박아둔 상태에서 그 현실과 부딪힐 때 이 코드를 만족시키면서도 이 현실의 부딪힘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스킬이죠. 항상 말했지만 스킬은 나한테 맞는 거 아무거나 이건 안 돼요. 코드는 딱 밑에 깔아두고 이 위에서 이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여야지. 스킬도 한계가 있지. 코드를 벗어난 스킬은 아무리 나한테 잘 맞아도 그거는 엉망인 방법이다. 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한 문제를 오래 고민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어떤 코드는 박아뒀는데 계획에 밀린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제가 드린 게 15분 컷이에요. 무슨 얘기냐. 꼭 15분이 아니어도 돼요. 이건 자기의 계획량과 이거야말로 자기의 상황에 맞는 스킬로 하세요. 10분이든 15분이 정해놓고 그때까진 고민하는 거야. 자 근데 그때까지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됐어.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다른 문제는 풀어. 그럼 어때요. 어쨌든 10분 15분이란 제한이 있으니까 계획을 지키는데 조금 더 용이해지겠죠. 또는 수학만 고민하고 앉아있다가 영어 국어 못하는 것도 사라지겠죠. 어쨌든 10분 15분이면 다음 걸로 넘어가니까. 자 근데 두 번째. 그런데 아까 절대 코드. 무조건 15분 동안 고민해서 해결 안 된 거는 16분 17분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이 코드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꼭 그날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스페어대. 이것도 계획의 3대 코드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스터디 코드 계획의 코드라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3대 코드 중에 세 번째. 여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지를 남겨둬라. 영어로는 스페어. 여유의를 놔둬라. 그러는 건데. 예를 들면 그 고민 못한 거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계획을 비워놓고 그 15분 컷에 걸린 문제들은 고민하면 그날은 한 문제 오래 고민하기라는 코드를 못 지켰지만 한 주로 보면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게 딱 코드를 바꿔두고 현실의 어떤 한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스킬을 개발해내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 항상 물어보는 건 짜투리 시간이나 이럴 때 어떻게 고민할까요? 그 15분 컷에 걸린 문제들을 이어서 그 16분, 17분의 고민을 짜투리 시간에 한다든가 그 짜투리 시간에 할지 주말에 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맞게. 알겠죠? 또 이제 여기서 또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주말에까지도 고민했는데 못하면요? 또는 주말에 제가 몸이 아파서 못했으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죠? 또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러다 계속 누적돼서 너무 많아지면요? 그때 절호의 찬스가 방학이 있는 거죠. 다시 하루는 못할 수도 있다? 한 주 안에 하면 된다. 한 주 못할 수 있다? 몇 주 안에 하면 된다. 몇 주 못할 수 있다? 방학까지 합쳐서 그 학기 안에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한번 스킬을 여러분께 알려드려 봤어요. 또는 이걸 활용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15분 컷을 해서 주말에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신 기간이 닥쳤어요. 이때에도 주말에 고민하고 앉아있어야 돼요? 아니죠. 내신 때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죠. 내신 때는 빨리빨리 시험 범위를 소화해야겠죠. 그러면 올해 고민 못하고 내신을 맞지하면 어떡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내신은 특수 비상 상황이니까 그냥 고민 못한 채로 그냥 풀이 대충 외워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무식하게 암기해가지고 시험에 임해야겠죠. 일단 내신은 뭐면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근데 고민 못하면 장기적인 실력 또는 수능을 위한 근본 실력은 안 늘어나지 않아요? 안 늘어나죠. 그건 언제? 내신 끝나고 방학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또 이런 문제에 또 세부적인 질문이 올 거야. 근데 내신 때 제가 그렇게 외워버렸으면 고민하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까요? 풀이법이 기억나면 어떡할까요? 자 언제를 말씀드렸죠?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외우는 거 있죠? 그것은 조금만 지나면 다 까먹게 됩니다. 진정한 이해와 고민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외운 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신 기간 지나고 좀 지나서 방학 때 되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기억 안 날 거니까 고민하는 기회가 그렇게 박탈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시 절대 코드 오래 고민하는 것. 이걸 딱 박아놓는다. 근데 현실의 계획량 다른 과목과 부딪힌다. 그죠? 이걸 박아둔 상태에서 어떻게든 꾀를 부리다 보면 그게 스킬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 코드의 바운더리 안에서 스킬을 생각해야지 그냥 막 나한테 맞는 거 다 갖고 온다. 그건 진정한 스킬이 아니다. 두 번째 이 경우 오래 고민하기와 계획량이 붙었을 때에는 이 꾀를 내보면 15분 컷, 그 다음 스페어데이 활용하기 이런 어떤 스킬을 여러분한테 한번 제안해보는 바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습니까? 질문하신 분 해결이 되셨나요? 혹시 라이브에 오신 분들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나 그런 얘기들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관련 영상을 보긴 봤었는데 세부적으로 실전 적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오늘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다? 코드를 깔아둔 채 이 바운더리 안에서 코드를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계도 넘어질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스킬이 나와.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냥 너가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해결책을 찾아봐. 이러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코드의 위력이 그런 거야. 뭔가 바운더리가 있고 이걸 지키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 오히려 생각에 스킬을 아이디어 낼 수 있는 게 좁혀진다는 거죠. 바운더리의 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힌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바운더리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어떡하지? 부딪히기만 하고 어떡하지? 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15분 컷이나 스페어 같은 어떤 스킬도 혼자서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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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